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가 한인 청소년들이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는 사랑채는 이민국 인과를 받은 한인 비영리단체로 이번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을 위한 상담을 무료로 실시하는 한편, 관련 신청서류 작성을 소액의 수수료만 받고 대행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디추 연방 하원의원은 20일,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를 방문해 혹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분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한인 커뮤니티에 당부했습니다. 주는 사랑채의 추방유예 신청 문의는 213-739-7888원으로 하면 됩니다.